켈리마실 대표 신영미입니다 저희 켈리마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같이 수강을 했던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대로 그냥 우리가 끝내는 것보다는 좀 더 열심히 모여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시작을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